73. 나의 마지막 부름에 응답하여라. 내가 내 마음에 일러주는 것을 다시 받아적기 시작하여라. 너의 마음은 티없는 내 성심이 간택한 아기같은 마음이다. 너의 영적 지도자에게 더욱더 고분고분 순명해야 한다. 74. 그에게 너 자신을 온전히 맡겨라. 내가 그에게 필요한 빛을 주어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인지 깨닫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가장 귀여운 아들아. 왜 속을 끓이며 때때로 평화를 잃고 나느냐. 너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75. 이 엄마 마음에 감싸여 사는 것이 너의 습관이 되어 내 마음의 지극한 고요와 너에 대해 느끼는 그윽한 애정을 내가 맛보며 살기 바란다. 76. 아들아 내 고통에 티없는 성심이 그 그윽한 애정을 온통 너에게 쏟아부을 수 있도록 살아보려 무나. 그러면 너를 보거나 내 말을 듣거나 내 곁을 스쳐가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나의 초자연적 향기를 맡을 수 있고 76. 모든 자녀들에 대한 이 엄마 마음에 그윽한 애정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 누구도 집착하지 말기 바라는 거다. 다른 어떤 목소리나 의지거리도 찾지 말아라. 77. 내게 말하고 너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알고 있지 않느냐. 티없는 내 성심만이 내 유일한 위로며 격려가 될 것이다. 그 밖의 것은 모두 내가 하도록 맡겨다오. 77. 이 사업은 다만 나의 것일 뿐 다른 누구도 손떼지 못한다. 하느님의 질투와 똑같은 질투로 정성을 쏟으면서 하느님의 크신 승리와 사탄의 결정적 참패를 위해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78. 내가 나를 드러내준 영혼들이 여기저기서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너는 혼란에 빠지지 말아라. 모든 것이 내 크나큰 계획의 일부를 이루므로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79. 내 자리는 바로 마리아 사제 운동이다. 내 사제들을 통해서 무수한 신자가 다시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면서 완전히 내게 의탁할 것이다. 80. 이 신자들이 단순하게 어떤 단체도 만들지 않고 어린 아기가 엄마에게 하듯 자신을 온전히 내게 맡기도록 하여라. 81. 아들들아 전투는 이미 시작되었다. 내 마지막 부름에 응답하라는 것만 너희에게 청한다. 내 사제들이 되어라. 오로지 기도의 사제들이 되어라. 81. 너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너무나 귀한 것이니 더는 낭비하지 말아라. 거룩한 묵주기도를 언제나 성심껏 바치고 내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하며 또 전파하여라. 82.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도우며 옹호하여라. 가난하고 작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라. 83. 오직 내 작은 아기들이 되어 내 고통에 티없는 성심을 애워싸는 사랑의 화관을 이루어라. 84. 오늘은 너희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축복하고 껴안으며 내 성심으로 감싸준다. 85. 단 한순간도 결코 나 없이 홀로 있다고 여기지 말아라. 85.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한 아들들아 나는 너희 엄마이니 오늘 너희 각각에게 내 항구한 현존을 선물한다. 861. 빛의 사도들의 시대 86.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있는 원죄 없이 인퇴된 엄마이다. 87. 이제 티없는 내 성심이 개선했으므로 바야흐로 내 계획이 성취되려 한다. 87. 너희는 이 시대의 사도들이 되도록 나의 양성을 받고 있다. 87. 따라서 너희는 암흑이 만상을 휩싸고 있는 시대의 빛의 사도들이다. 87. 빛 안에서 살아라. 빛 안에서 걸어라. 87. 티없는 내 성심에서 나오는 빛이 사방으로 퍼져가게 하여라. 88. 수년 전부터 나는 찬상 엄마로서 침묵을 지키며 너희를 준비시켜왔고 너희의 손을 잡고 이끌어왔다. 89. 그리하여 내 원수가 교회를 어둡게 하면서 사제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 동안 90. 나는 내 성심의 비밀 속에서 온통 빛으로 찬란한 새 교회가 태어나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91. 이전과 같은 교회이지만 새로워진 교회가 될 터 이 교회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사미하느님의 영광이 빛날 것이며 91. 모든 이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여 들으며 그분을 따르게 될 것이다. 91. 교회가 크나큰 빛으로 그토록 영광스럽게 빛나리니 91. 이는 예루살렘의 체나콜로에서부터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찬란한 교회일 것이다. 91. 오늘 너희는 파티마의 볼품없는 계곡인 코바다이리아에 내려온 나를 그리고 태양의 기적을 기념하고 있다. 91. 태양의 기적은 이를테면 내 발치에 엎드린 태양이 이 시대가 나의 때에 빛을 옷 입듯이 입은 너희 엄마의 때라는 증거를 너희에게 준 기적인 것이다. 92. 나는 오늘 너희에게 지금이 너희의 때이기도 함을 선포한다. 93. 너희가 증언을 해야 할 때이다. 너희가 공생활을 해야 할 때이다. 94. 바로 빛의 사도들의 때이다. 힘차고 용감하게 진리의 빛 은총의 빛 성성의 빛이 어디에나 퍼져나가게 하여라. 95. 이는 내 아들 예수님의 빛이니 그분은 사랑의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순종하시어 성북에 이르는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95. 교회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암흑이 곧 말끔히 사라지리라. 95. 큰 고난을 받은 후에 교회는 마침내 다시 태어나 빛이 충만한 새 교회가 될 채비를 갖추게 되리라. 96. 너희의 마지막 때 96. 극진이 사랑하는 아들들아 기도하고 신뢰하면서 나와 함께 이 밤을 깨어 있으려무나. 97. 이해가 저문다. 너희 각자에게는 천상 엄마의 은총과 선물들로 특별한 한 해였다. 97. 나는 날마다 티없는 내 성심으로부터 빛과 사랑의 대화를 너희에게 쏟아 부어주었다. 98. 그렇게 너희를 먹이고 옷 입히고 준비를 시키며 굳세게 해준 것이다. 99. 너희는 엄마의 말없는 활동 아래 봉헌생활에 있어서도 너희 어머니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도 성장했다. 99. 이전보다 더욱 작고 겸손하고 유순하며 더욱 신뢰하고 굳센 사람들이 되었다. 99. 나는 내가 택해서 티없는 내 성심의 정원에서 기른 아들들인 너희를 엄마의 자상한 애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본다. 99. 지존하신 성삼의 영광에 너희를 바쳐드리기 위해서다. 99. 이 한 해 동안 나는 너희 중 많은 이들을 꽃송이처럼 따서 이곳 낙원으로 데려왔다. 99. 예수님과 내 영광의 찬란한 멸류관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99. 반면에 너희는 아직 지상에 머물면서 내 사랑의 계획대로 이미 각자에게 배정되어 있는 일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99. 너희는 이미 마지막 대로 접어들었다. 99. 즉 대전투의 때, 위대한 희생제물의 때, 그리고 큰 승리의 때다. 99. 하지만 내가 벌써 일체를 준비해두었다. 99. 시간의 흐름은 시공을 초월해 있으므로 시간을 모르는 내 심장의 고동으로 재어진다. 99. 여기 천국에는 지상의 시간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이미 다 성취되어 있는 것이다. 99. 여기서 나는 길을 다 걸어온 너희 모두를 본다. 99.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며 살고 있는 너희가 아직도 걸어가야 할 길이지만 말이다. 99. 여기서 나는 또한 앞으로 고통스러운 환난을 치른 후 얻게 될 영광 속에 너희가 이미 들어와 있음을 본다. 99. 그러기에 너희도 천상 엄마의 빛 안에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평온히 흡족해하며 살아라. 99. 기뻐하여라. 너희 이름이 이미 하늘에 적혀 있다. 99. 나의 사도들이 되어라. 99.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열고 있는 이 며칠의 지속 다락방 모임이 극심한 고통에 잠긴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단다. 99. 기도 안에 하나로 뭉쳐라. 99. 그렇게 하면 정구하고 보상하는 이 어머니의 사업에 힘을 얻어주고 너희의 삶 전체를 부드럽게 변모시켜 주실 성령을 성부와 성작계로부터 선물로 받게 된다. 99. 그리고 사탄이 오늘날 유난히도 유혹하고 상처입히고 속이는 너희 형제들에게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그 아들들에게 너희가 큰 도움을 주게 된다. 100. 형제의 아내 하나로 뭉쳐라. 서로 사이의 사랑이 더욱 자라게 하여 내 원수의 관계를 처부수어라. 100. 원수는 특히 너희 나라들에서 형제적 이해와 상호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를 일으켜 너희를 분열시키려 애쓰고 있다. 100. 이 때문에 너희더러 작고 겸손하고 온순하고 단순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100. 너희를 통해 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는 언제나 이 엄마의 팔에 안겨다니는 아기가 되어라. 100. 또한 너희 천상 엄마의 용감한 증인이 되기 바란다. 100. 나는 너희 안에서 찬미받고 싶다. 너희를 통해 더욱 공경받고 싶다. 100. 이리도 험난한 너희 시대에 너희는 내 사도가 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니 말이다. 100. 너희는 내가 이수년 동안 말해온 것을 모두 실천에 옮기고 전파함으로써 나의 사도가 되어라. 100. 내가 몸소 나의 사업인 말이야 사제운동을 발전시키고 있다. 100. 내 메시지를 담은 책으로 내가 들려주는 모든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세계만방에 펴기 위해 내가 도구로 뽑은 내 작은 아들을 통해서이다. 100. 너희 모두 나의 이 아들과 더욱 일치하여라. 100. 그렇게 할 때에만 내가 비추어주는 빛 안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100. 너희 나라들에서는 내 원수가 너희의 이 일치를 깨뜨리려고 온갖 짓을 다하고 있으니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0. 어디서나 오로지 그리스도의 빛만을 전파함으로써 나의 사도가 되어라. 100.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여라. 100. 이는 교황과 교회의 교도권이 모든 이의 신앙대상으로 제시하는 진리이다. 100. 더욱이 너희는 복음을 온전히 따르는 생활로 모범을 보여라. 100. 나는 너희를 성덕의 위대한 정점까지 이끌어가고자 한다. 100. 내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함이니 그는 특히 너희 나라들에서 세속주의로 교회를 어둡게 하려고 길을 쓰고 있다. 100. 세속주의가 축성된 내 숱한 아들들의 생활과 수많은 수도원에 깊이 침투해 있는 것이다. 100. 내 빛을 전파하고 티없는 내 성심의 피난처로 내 자녀들을 모두 인도함으로써 나의 사도가 되어라. 100. 너희 나라들에서 늘 찬란하고 활기차게 번성하고 있었던 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100. 프리메이슨과 공산주의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은밀히 획책하고 있는지 모른다. 100. 도처에 내 빛을 펴므로써 이 암흑의 세력의 공격에 대응하여라. 100. 너희에게 닥칠 유혈의 때를 대비해서 내가 마련해둔 대피소 즉티없는 내 성심의 피난처를 만민에게 제공하여라. 100. 기도와 속죄로서 투쟁하고 묵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무기가 되게 하여라. 100. 나는 거룩한 묵주의 여왕이다. 나는 신앙의 어머니이다. 나는 평화의 여왕이다. 100. 내가 태양을 입은 여인으로 발현했던 이곳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 모두를 축복한다. 451.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 오늘 너희는 티없는 내 성심을 기념하는 전례를 거행하고 있다. 이는 내게 자신을 봉헌한 내 사랑하는 아들들인 너희의 축일이다. 너희는 나의 택함과 부름을 받아 내 승리의 군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속한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에 대해 큰 계획이 있다. 이 나의 계획은 상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너희에게 밝혀준 대로이다. 이제는 그것이 찬란한 광채에 쌓여 교회와 인류에게 나타나야 한다. 너희가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 드러나게 증거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을 내게 봉헌한 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서 만인 앞에 드러내어라.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서 너희는 용감하게 가톨릭교 신앙의 모든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힘차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위험한 이단들의 가면을 단호히 벗겨라. 그런 것들은 인간 정신을 한층 더 속여넘기기 위해서 그리하여 수많은 내 자녀들로 하여금 참신앙을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탈을 쓰고 있다.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서 너희는 작은 자들의 힘을 가지고 한다한 자들이나 박식하다는 자들의 교만한 세력에 저항해야 한다. 그들은 거짓 지식과 헛된 명예욕에 빠져 예수님의 복음을 난도질하면서 이른바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따라서 오류투성의 해석을 내어놓는 자들이다. 성바오로가 예언한 때가 되었으니 지금은 그릇된 이설을 퍼뜨리는 자가 많고 그 꾸며낸 이야기를 따라다니느라고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멀리하는 시대인 것이다.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서 너희는 예수님을 따라 세속과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길, 겸손과 기도와 가난의 길, 침묵과 극기와 애덕의 길, 그리고 더욱 깊이 하는 힘과 일치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과 주변인들에게서 인정도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자주 방해를 받으며 따돌림과 박해를 받고 나는데 그러한 고통이 바로 너희 사명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빛으로 지상을 밝게 비추어야 한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 자신을 나의 아들로서 만인에게 드러내어라. 배교와 짙은 어둠에 쌓인 이 시대에 너희는 오로지 신앙의 빛으로 밝아져야 한다. 불충실이 만연한 이 시대에 너희는 오로지 내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으로 타올라야 한다.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서 너희는 두 번째 보금화를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다. 이는 내 교황 요한 바오로 이세가 강력히 촉구해 온 것이기도 하거니와 너희는 우선 교회를 보금화해야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멀리 떠나 내부에 깊이 파고들어 교회를 온통 타락시키는 세속정신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너희는 인류를 보금화해야 한다. 첫 보금 선포 이래 근 2000년이 되어가는 지금 인류가 다시 이교도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오류와 악과 죄의 희생물이 되어 그릇된 이데올로기의 폭풍에 휩쓸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금화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암흑에 잠겨 쾌락 돈 권력 교만 음행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보금화해야 한다. 너희의 때가 되었기에 나는 최근 여러 해에 걸쳐 너희를 길러왔다. 그것은 이제 너희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서 피를 흘리기까지 힘차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지상 어디서든지 나의 작은 아들들인 너희가 모두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서 그러한 증언을 하게 될 때 그때 내 티 없는 성심은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454. 새 시대의 사도들 극진이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지속 체나콜로 형태로 열리고 있는 이 영성수련 피정의 이처럼 많이 모인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여간 흐뭇하지 않구나. 너희는 너희 천상 엄마와 함께 열렬한 기도와 뜨거운 형제의 실천으로 이 며칠을 지내려고 모라비아, 보헤미아, 슬로바키아에서 왔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예루살렘 체나콜로에서 그러했듯이 너희의 이 체나콜로에서도 나는 너희의 기도와 일치하고 너희 사이의 상호 이해의 능력을 더욱 증진시킨다. 또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길을 걷도록 도와줌으로써 예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세 개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를 더욱 잘 생활화할 수 있게 해준다. 너희는 괴롭고도 매우 무거운 시련에서 벗어났다. 너희에게 이미 예언했듯이 오랜 기간에 걸친 공산주의의 호된 종사리로부터 해방되는 은총을 내가 너희에게 얻어준 것이다. 이제 너희에 대한 나의 요구는 너희를 기다리는 새 시대의 사도들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을 길러주고 있다. 너희가 나의 자비로운 모성애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얼마간의 사람이 나약함 때문에 내 원수와 타협하여 협력한 과거가 있더라도 그 점을 꺼림칙하게 여기며 그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들에 대한 그 어떤 분노도 품지 마라. 과거는 이미 말소되었다. 이제는 다만 너희를 기다리는 새 시대를 살면서 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너희의 소명일 따름이다. 너희를 기다리는 임무는 교회 재건이다. 이곳 교회가 내 원수에게서 심한 박해와 짓밟힘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너희가 언제나 충실한 사제의 교황과 너희 주교들에 대한 사랑과 일치의 증인이 되기 바란다. 기쁜 마음으로 열정을 기울여 너희 직무를 수행하여라.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빛과 그분 복음의 빛을 전해주어라. 은총과 성덕의 봉사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너희를 통해 너희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교회가 다시 찬란한 빛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너희를 기다리는 임무는 이 가련한 인류의 복음화이다. 인류가 악령의 유혹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수많은 내 아들들 특히 청소년들을 생각해보아라. 하느님을 부정하고 그분 사랑의 법을 거부하는 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교육을 받는 그들을 그들은 너희의 거룩하신 목자의 양때로부터 약탈된 어린양들이니 악과 죄와 불행의 길에서 헤매도록 유인되고 있다. 이 길 잃은 내 아들들을 너희의 사제다운 팔에 안고 내 티 없는 성심에 안전한 양우리로 데려와 다오. 이를 위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참신앙에 머물러 있게 도움을 주는 교리교육에 대한 너희 직무를 항구히 수행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게시하신 진리의 빛을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내 가장 사랑하는 마다들인 교황 요한바오로 이세가 매우 강력히 촉구하는 두 번째 복음화의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 너희를 기다리는 임무는 찢겨져 피 흘리는 수많은 상처 위에 내 모성적 자아의 그윽한 향유가 흘러내리게 하는 일이다. 보아라 가난한 이들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죄인들 불행한 이들 타격을 받은 이들 억압받는 이들 실망한 이들 버림받은 이들 외로운 이들 절망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너희는 내 사랑과 엄마다운 마음씀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사제인 너희 마음의 힘으로 그리고 너희 천상 엄마에게서 받고 있는 빛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맡기는 이 임무를 이행한다면 너희는 참으로 새 시대의 사도들이 된다. 이곳에서 내가 이미 시작한 새 시대 말이다. 기쁨과 신뢰와 큰 희망을 가지고 이 체나콜로에서 나가거라.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는 이 어머니 재산의 소중한 일부이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너희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함께 너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533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 교회가 내 원죄 없는 잉태 대추기를 지내는 오늘 내 작은 아들아 너는 내 운동의 주교와 사제 및 평신도 체나콜로를 열려고 이곳에 와 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사미 하느님께서 그 독특한 특은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신 것은 비할 때 없이 순결한 내 태중에 강생하실 말씀의 어머니가 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신적 모성을 위해 원죄에서 면제된 나는 본죄의 얼룩도 도무지 없었기에 은총과 성덕이 충만하였다.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에 그분의 구원사업의 공동 구속자로서 긴밀히 결합되었고 그리하여 너희와 내 성자 예수님 사이에서 은총에 참된 중계자가 되었다. 십자가 밑에서는 내 성자의 뜻에 따라 너희 모두의 어머니가 되었고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체나콜로에서는 어머니로서 교회의 탄생에 참여하였다. 나의 모성적 임무는 교회를 보금화의 길로 이끄는 일이었다. 그래서 근 2000년에 걸쳐 세상 모든 나라의 보금을 선포한 내 모든 자녀들 곁에는 내가 언제나 함께 있었던 것이다. 너희는 바로 오늘 이 거대한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시작된 최초의 보금 성교 500주년이 되는 날을 여기에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보금이 처음 선포된 이래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다시 이교도로 돌아가고 말았다. 나는 두 번째 보금화의 어머니이다. 두 번째 보금 성교의 사도들을 기르는 것이 바로 나의 임무이다. 그러므로 최근 여러 해에 걸쳐 각별한 보살핌과 내 말이라는 선물을 통해 너희를 이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 길러온 것이다. 너희를 마지막 시대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배교의 시대에 땅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금을 선포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인 까닭이다. 그러니 세상에 드리운 짙은 암흑 속에 그리스도의 빛과 그분의 신적 진리의 빛을 펼쳐다오. 너희를 마지막 시대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집전하는 성사를 통해 내리는 은총으로 누구에게나 하느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 너희의 본분인 까닭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 극심한 타락의 시대의 순결과 성덕의 향기를 퍼뜨린다. 너희를 마지막 시대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능력이 고갈된 데다 증오와 폭력과 전쟁 위협에 시달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이슬을 내리게 하는 것이 너희의 소명인 까닭이다. 너희를 마지막 시대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영광에 쌓여 다시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것이 너희의 본분인 까닭이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새 시대로 인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임박한 재림을 선포하여라. 마라나타 오소서 주예수님 예수님 아멘